6분이요? 너무 길어요! 5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시간, 4분이면 충분합니다. 아시아를 뛰어넘는 글로벌 걸그룹 4미닛이 돌아왔습니다. 어서오세요. 우리 뱀 4미닛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좀 전에 와레몬 무대 너무 멋있었어요. 역시 4미닛이 떴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윤으로 활동한 지윤씨, 가윤씨 말고 다른 멤버 세 분은 정말 오랜만인데요. 이게 얼마만의 활동이죠? 네, 거의 저희가 한 1년만에 같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저희 이름이 뭐예요?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하신 이번 미니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이번 새 미니 앨범, 네임 이즈 4미닛에는요. 강렬한 사운드의 곡이 5곡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. 모두 하나씩 들어보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까? 꼭 한 번씩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현아씨가 이번 노래 포인트 한 번 살짝만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이름이 뭐예요? 전화번호 뭐예요? 네, 감사합니다. 잘 맞습니다. 강렬한 사운드의 곡들 기대가 됩니다. 4미닛의 컴백 스페셜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. 이제 곧 아시아 투어를 떠나는 틴탑이 오늘 마지막 방송 무대라고 합니다. 틴탑의 무대,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네, 그 전에 한국 힙합의 레전드 타이거 세이 케이스가 직접 프로듀싱한 그룹이죠. 힙합그룹 MIB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. 뮤직 스페셜! 힙합그룹 MIB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. 힙합그룹 MIB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.